경기장 주변엔 방탄소년단의 팬미팅 공연을 환영하는 보라색 현수막들이 펄럭입니다. 방탄소년단의 부산 방문 소식에 공식 팬클럽인 아미들이 직접 준비한 겁니다. 첨둥이자. 내가 공부에 집중이 된 스타일은 아닌데. 카드 카드 성변지 써봐. 진짜 그렇게 해주면 정말 팬들은 정말 너무나 좋아하겠다 정말. 유애나랑 저의 커플링이에요. 저랑 저희 엄마랑 상의해서 만들었어요. 미묘한 심리를 알까. 다시 피잖아. 피어나는 내 컬러. 시선들이 먹여. 빨리 날 바라봐. 그럼 다시 믿나. 쉽지 않아. 쉽지 않아. 다시 말해 뭐해. 그러니 어쩐니. 또 이 밤 가야 될 수. 성년이 된 우리 팬들한테. 사비로 가서 다 그렇게. 긁어서. 직접 포장하고. 이렇게 해서 다 담아서. 두스트 커플 상.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. 아니 내가 많이 보니까. 내가 많이 못 불면 나중에는 못 해주니까. 절대 해주고. 나 뭐. 나중에는 없어. 나중에 부분도 없어. 정답. 다시 피잖아. 피어나는 내 컬러. 시선들이 모여. 빨리 날아 봐라 봐. 그런 관심이 난 싫지 않아. 싫지 않아. 다시 피어나는 걸. 저처럼 좋아.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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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라 probá. 잠시 후. 지금 빨리 날아가. 방에 다시 사줌라. 다시 시원하게 만나봐. 리뉴어어드가. 말아버지. 지금 시작하네요. 다행히나. 2핬. 2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